왜? 저거 앞에? 앞에 뭐야? 저거 뭐야? 할머니 거기있죠? 뭐야 이거? 불 켜! 불 켜졌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전국투어 12탄 가자 치돌이 여기 누구 있죠? 저게 에나벨 인형인가 본데 지금 정면 보이십니까? 지금? 집 겁나 크다 여기 잠시만 집이 겁나 커요 집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 누구 계세요? 계십니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잠시만요 누구세요 거기? 여기 칼이다 지금 아까 여기였지? 다 아까 여기 맞았죠 여기? 뭐야? 그 방에 누구세요? 그 방에 누구세요? 그 방에 누구세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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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앞에 뭐야? 어? 할머니다 할머니다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옆에 누가 기자! 옆에 누구야? 얇은 누구야? 옆에 누구지? 옆에 누구야? 옆에 누구야? 불 켜졌다 불 켜졌다 이거 불 켜졌다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빨리 지금 불 켜졌어 불 켜졌다 불 켜졌다 시험 잠깐만 아까 불 켜진거 보셨죠? 불 켜졌다 뭐지? 아까 분명 불 켜졌었는데 그만!! 그만! 그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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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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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이거 악기에요 그만 그만 그만요 이 인형 손녀딸거 할머니 맞습니까? 이 인형 손녀딸거 할머니 맞습니까? 저기 계시죠? 손녀딸거라는데 방금 인형 뭐지? 할머니 거기 계세요? 이 방이 있대? 지금 이 방이라던데? 뭐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딱 우리 할머니 베개다 이거 우리 할머니 선물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 할머니 선물해 드리겠.. 뭐야? leva다 이거 더워서 나가는거야..!! 내가 더워서 나가는겁니다 코드 왜? 코드 빼보라고? 코드 빼보라 코드? 할머니 이거 꺼졌냐? 코드 있는데? 할머니 자가 다시 켜주세요 어디야? 코드에 꽂혀있어 어지러워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이고 뭐야 저거 앞에? 앞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 거기 있죠? 뭐야 이거? 다 미치겠네 진짜 와 나 진짜 골 때린다 여기 할머니 할머니 진짜 골 때리거든요 상황이 좀 상황이 좀 골 때립니다 상황이 좀 골 때립니다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이 장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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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여기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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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머리! 할머니 잠깐만요 매니저님 방체 바꾸세요 여기는 에나벨 흉가 아닙니다 유튜브 올릴때 쟁반 노래방 올릴게요 머리야 시청자분들 집 꼬마도 있어 중요한 것은 꼬마도 있습니다 옆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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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안 돌아가는데 이거? 안 돌아가 이거 뭐야?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여러분 지금 망자 둘이에요 Delta 우승 열